함께 서도록 하겠습니다 자, 일단 사진 촬영에 앞서서 우리 기자님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, 인사 부탁드리죠? 자, 둘, 셋! 안녕하세요, 방탄소년단입니다! 네, 자 이제 멋진 보조와 함께 반찬 사진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선 중앙부터 딱, 통일시키죠 가운데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좋아요, 다음으로 다 아주 좋은 하트를 네, 좋은 하트를 보고 있는 평탄소년단 멤버들입니다 자, 주방 바라주셨으면 이제 오른쪽, 오른쪽에 계신 분들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정말, 베일베이크지를 지원하고 있는 국제부대에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평탄소년단 멤버들입니다 자, 이제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오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더 아쉬운 점 있으신가요? 네 네, 고맙습니다 잠시 그룹부대 안에서 대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를 정돈한 후에 우리 방탄소년단 멤버들과 인사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저도 한번 시선을 바라봐 주시고요 네 네 강대 공동원은 좀 간란한 느낌의, 아주 캐주얼한 느낌의 네 네, 의상을 착용했습니다 자, 오른쪽에 계신 분들도 한번 예 봐주시고요 좋아요 네, 본타임까지였습니다만 아주 캐주얼한 느낌의 플랜 모스터 씨였습니다 네 네 네 자, 인사까지 자, 가운데 직댄 자리 잡아주시고요 좋아요 출발해봅니다 어우, 잘생긴 성석이에요 자, 옆에서 봤는데 큰 날이 예술입니다 자,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우리 기자님, 감사해 주시고요 스읍 야, 뒤쪽에 피부 참 안경이 오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자, 살짝 그렇죠 살짝 이렇게 흔들든 안 흔들든 미소 한번 네, 열심히 하시는 미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네 자, 좋아요 네 자, 미 씨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런 건 다르게 아주 열정이 놓치지 않아요 중간 씨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주시면 보내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오랜만에 컴백이기 때문에 네 예 좋아요 자 다짐한쪽으로 마지막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네 嵐잉 해주세요. 많은 분들이 오늘 참석해 주셨습니다. 자 한 번만. 살짝 더 이렇게 손 동작이라든지 인간 한 번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. 아 그래요. 1과 5. 예. 좋아요. 역시. 자 미소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제 띠와 재능이 넘치는 친구죠. 예. 제이홉 씨. 자. 아 최고예요. 네. 좋습니다. 자 중앙 보셔서 살짝 이제. 아 작은 하트를 예. 아주 사랑의 하트를 남발 하시는군요. 좋아요.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에요. 그래요. 점점 들고 물러가세요. 예. 자. 다시 한 번. 자. 일단 정면을 한 번 하나 봐주시고. 정면을 하나 봐주시고. 예. 오늘 차가운 느낌의 남자. 예. 차가운 마성의 매력을 좀 보여주고 계신 건데. 지미 씨. 자. 왼쪽도. 예. 자. 이번엔 약간 공인 해제를 살짝 좀 밝은 느낌으로 한 번 더. 예. 좋아요. 아. 우스오배가 오늘 포인트입니다. 예. 예. 주렁주렁의 느낌. 아주 좋아요. 자. 지니 씨도. 잠시만 또 데뷔해주시고. 지니 씨죠. 예. 예. 자. 일단 무대 중앙 한 번씩 더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. 좋아요. 살짝 내 손 한 번 들어주시고. 자. 왼쪽도 한 번 바라봐주시고요. 예. 화랑 미술 한 번 더 보여주실까요? 예. 아. 그래요. 예. 총을 쏴주시고. 사랑의 총알을 쏴주시네요. 네. 자. 지니 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네.